안녕하세요. 김정식입니다. 출마 선언이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선 후보로 뛸 수 있게 해주신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들의 마음은 입법 독재를 자행하고 있는 민주당과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당의 정체성을 흔드는 세력을 견제하고자 함이라 이해합니다. 그 마음을 오롯이 담아서 열심히 싸울 수 있는 정당, 이길 수 있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. 그리고 지난 비전 발표회 때 전 후보분들의 훌륭한 비전을 봤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도 더 많이 여쭙고 더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. 아울러서 문재인 좌파 폭정 때 함께 맞서 싸웠던 분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해서 참 아쉬움이 많은데 그분들의 열망도 오롯이 가슴에 품고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김정식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